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정훈입니다. 심장 수북자입니다. 나이스! 태비를 인정합니다. 스코어 합산이에요. 나와봐 열심히 치게 나와봐. 오! 나이스! 아, 조종독 승용이니? 아, 뭐 죽이지? 아, 안다. 나와봐야겠다. 저희가 덴반은 3 다운으로 졌어요. 패벨 인정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 세인트 존스 수박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장이 또 남아있어요. 아... 그래서 후반은 저희가 스코어 합산으로 해서 다시 또 후반전 스코어만 가지고 저희가 대결을 펼쳐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 경미영한테 드릴 수 있고 두 분이 이기면 이제 찢어가지고 네. 네.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 낮에는 한 명이 쓰고 밤에 한 명이 쓰고 낮에 쓰시고 비워주시고 이제 또 아니면 둘이 같이 가면 되잖아 그럴까요? 같이 가면? 둘이 이렇게 가면 3방을 갈 수 있어요 오 진짜? 그러네 혹시 합치면 둘은 3방을 갈 수 있어요 그러네 골프가 늘어서 오는 거 아니야? 강릉에 골프가 가면 되겠다 네 저희 어떻게 캠프로 좋아요 그러면 이것도 열심히 쳐서 가져가야겠는데요? 완전 그래야겠지만 후반은 저희가 제대로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나와봐 열심히 치게 오늘 목표 다 잃은 거 같아요 오늘 다 잃었는데? 집에 가자 가도 되겠는데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다 땄어 네 진짜 자 갑니다 자 화이팅 보자 화이팅 자 후반전은 스코어 합산이에요 네 네 푸샷! 이야 보여준다 홍분된다 하! 이야! 시작이 좋은데? 굿샷! 아 진짜? 좋다 좋았어! 좋았어! 구질 너무 예쁘시다 나이스 오우 대박 착 호돈 피지 프로님이 현재 2분 치고 계시고요 오우 제가 언오바로 지금 뒤따라 가고 있습니다 저한테 지시면 오늘 받은 상품 다 뺏기고 하시는 거예요 안 지지 아 안 지지 굿샷! 감사합니다. 왼쪽. 처음으로 그저그런 샷이 나왔어요. 네. 왜 좋은데. 그저그런 샷. 왜냐하면 바람이 부니까 제가 바람을 걷는 샷을. 처음으로 두 샷이 안 나왔어요. 두 샷 아니였어? 두 샷을 쳤는데. 프로의 입장에서는 두 샷이 아니지. 우리는 저렇게 가면 잘 간 거고. 그치. 이 팁 박스가 좀 오른쪽 보고 있지 않으세요? 아닌가? 맞죠? 그렇죠, 그렇죠. 헷갈렸어? 네. 약간. 여기 골프칠레터에 간식이 있거든요. 대박. 감성. 완전 감성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과자들만. 진짜 세븐님도 여기. 1인 2 간식입니다. 자, 정민이 티샷. 카트에서 내리기 전에 쳐버리는. 굿샷.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려왔어, 내려왔어. 진짜? 굿샷. 혼자. 잘 쳐요, 잘 쳐. 잘 치는구만. 잘 친다. 뭐라구요? 잘 친다. 하하. 어디 든 야네 공원. 굿샷. 올라가나요? 올라간 것 같은데? 진짜? 나이스! 약간 언저리 가까이 갔지? 푸샷! 푸샷! 왼쪽! 왼쪽쓰! 150이야?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왼쪽에 뭐 혹시 있어요? 푸샷!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언저리 언저리! 푸샷! 푸샷! 좋아! 좋아! 다 갔어! 아싸! 잘 마시니까 너무 좋다! 항상 그런 거 있지 않아? 내가 내일 잘 맞을까? 막 이런 생각으로 잠들지 않아? 그래서 골프가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꾸 생각하게 돼 맞아 나를 안달나게 하는 근데 남자가 필요 없어 진짜 진짜 나 올라간 거 같아 안정이에요 완전 골프가 더 좋아? 나 올라간 거 같다고 네? 네? 나 올라간 거 같다고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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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쳐달래 애기 같아 이 둘이 잘 맞았거든 아유 너무 많이 남았다 근데 띄워서 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런닝 워프 치는 게 좋아요? 그때 그렇게 잘한다? 저는 굴릴 수 있으면 무조건 굴리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 네 진짜 근데 너무 멀다 타만해요 형 그것도 쉽지 않겠는데 오! 오! 아 방향이 너무 아쉽다 아 방향이 아쉽다 방향이 네 완전 잘하셨는데 아! 안 돼 아 크다 스탑 스탑 그래도 여기 그린이 좀 받아줘서 아예 막 나가진 않아 버디 펫 좋아 세다 안 받아주네 안 받아주네 아 안 받아줘 안 받아주네 안 받아주네 잘했다 잘했다 오! 나이스 이야 차분한 성격이에요 아주 나이스! 파펫 게린 오!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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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야? 네 보기예요 둘 다 보기니까 오 여기 싸움인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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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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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파! 말도 안 돼! 진짜 폼 미쳤다 야! 아우! 포털 비싼 거라서 아! 나도 하나 질을까? 아! 통달해야 되는데 나도 하나 질까? 자, 이러면 프로님 좀 떨려요 하트원 남겨두고 있는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 나이스! 놓치지 않았어 나이스 마! 놓치지 않았어 역시는 역시 역시는 역시야 아주 자랑스럽고 든든하고 그래요 다행이에요 오! 동타예요 파파보보 오! 나이스! 대박 대박 오! 잘 치고 있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여기는 2번 홀이 다 아일랜드 파슬이네요 아 그러네 예쁘다 포토존 예쁘네 있던 골프장을 리모델링한 게 아니고 아예 새로 우와 대박 고생했네 너무 예쁘게 잘 만드는 것 같아 네 진짜 조정민 여기도 같이 치나요? 네 되게 예쁘게 뿌리네 소금 뿌리는 사람 누구지? 어? 솔트웨이 어 이렇게 뿌려도 재밌긴 하겠다 샷 나이스 약간 길었나요? 네 8번 쳤죠? 아니요 바람을 보고 7번을 컨트롤 쳤는데 7번 쳤어요 네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와 나이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좋아 좋아 오 나이스 겨우 올라갔네 완전 앞핀에 타이트하게 캐리로 잘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네 네 벙커까지만 가라 가자 오 나이스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이야 나 할 얘기 있어? 할 얘기 있다 아 벙커네 2번 2번 오늘 좋은 벙커에서 빠져가지고 그렇죠 네 벙커가 좋더라고 네 좋은 벙커를 갖다 두셨 네 노래 재질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흰 모래가 비싸죠? 응 확실하지 않으니 확실하지 않으니 저도 흰 모래가 비싸다고 알고 있었어요 맞아 그럴 거예요 아마 응 응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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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드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형 잘 하셨는데 약간 우리가 치려고 했던 것보다 수익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그런 거야 네 감사해요 아니 카메라 앞으로 퍼터 한 사람 처음 봤네 처음 봤어 오 잘 쳤어 오 잘 쳤어 오 잘 쳤어 오케이 이거 오케이 한번 줘라 오케이 카메라가 앞에 있는데 치는 사람 처음 봤어 앞에 있는데 치는 사람 처음 봤어 말하고 있는데 치는 사람도 처음 봤어 오 버디 펫 오 나이스 거리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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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오케이 감사합니다 와 너무 잘했다 와 나이스 터치 나이스 파 공에 구름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아 라이크 없어 아 까비 바로 봤어야 돼 나이스 나이스 까비 계속 스크래치 해요 지금 그러게요 대박 첫 더블이야 진짜? 오늘 계속 보기만 했구나 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 더블다고 그래야지 인간적이지 나 원래 더블 되게 더블 자주 해요 어 웃기지 않아요 좋아요 이제 나에게 더블이라 없어 그럼요 그럼요 너무 잘 가르쳐주시니까 아유 따로 레슨비 들어야 될 것 같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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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는 힘이 빠지는 시간이에요 아유 사랑만 있자 전략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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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먹어서 들어간다 오 마카 들어온다! 뭐야 이거는? 무슨 전략이죠? 부머랭! 와우! 놀랍다. 이거 워시어터 형! 나무를 갔다 왔어! 어! 나갔다가! 다녀오셨어요 이거! 대박! 나이스! 드라이버 오늘 제가 100%인데? 네 진짜 드라이버 너무 좋으신데요? 그거 아세요? 춘베 아세요 춘베? 춘베? 네. 베어크 춘천을 춘베라고 하거든요? 네. 제가 레슨하고 나서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입에 붙다 보니까 애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저씨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뭐 그냥 줄임말은 애들도 많이 하니까. 네. 슈퍼 나이스! 너무 멋있다! 감사합니다. 아.. 안 들어와. 우측! 우측! Not bad. 또 파네. 또 파예요. 지겹다, 파. 벙커요, 또? 들어갔다. 이런 라인은 무조건 왼쪽으로 당겨져. 공이 높으니까. 오른쪽으로 보고? 핀 우측을 봐야 돼요. 제가 아직 그런 걸 잘 몰라요. 아, 상황별. 상황별 이게 잘 안 돼. 맨날 스크린만 치니까. 아, 맞아요. 스크린은 알아서 해주니까. 그치. 아니, 경민이 형 카트길에서 가깝게 치려고 저기로 쳤다더니 다시 저기로 가야 돼. 굿샷! 오, 좋아! 나이스! 오, 나이스! 들어갔을 수도 있어. 네, 진짜. 나 펑커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나 펑커샷 이제 배울 만큼 배웠는데. 경민아 오늘 펑커 마스터하고 하자. 마이크가 빠졌는데요? 형 말 너무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잠깐 빼놨어요. 이거 또 거리가 좀 그..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 11번으로. 오! 저게 경민이 형인가? 오, 파첸스! 15m 친다는 느낌. 캐리로 15m. 오, 나이스! 오! 진짜 나이스. 오, 나이스. 이거예요, 언니. 나이스 아웃! 운호야? 네, 이거예요, 이거. 운호야? 네, 이거예요, 이거. 운호야! 네, 제가 오늘 했던 게 이거예요. 신났네, 둘이.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진짜 나이스. 진짜 나이스. 언니. 언니 너무 잘하셨는데요? 진짜 잘하셨는데요? 나 진짜 뻥마 했어, 뻥마. 진짜. 그래도 그만하고 싶어, 나 무서워. 들어가. 나이스다. 와, 진짜 나이스. 이거 진짜 오케이 아니야? 나이스, 오케이. 우근 거, 우근 거. 나이스. 나이스. 파! 파! 자, 경민이 형 파펫. 야. 아, 갑다. 너무 약하게 쳤어. 거기. 자, 버디펫. 아, 요것도 약한다. 오, 약한데. 오, 약하네. 오, 약하네. 오, 우근 거. 하... 까민. 자, 여기서 둘 다 놓치게 되면 저희가 이기죠. 그럴 리가 없어요. 자, 정민이 파펫인가? 네. 둘 다 놓으면 우리가 지게 되고 뭐 그런 거죠. 아, 약해요. 아, 가비. 아, 덜 굴어나 봐요, 여기. 또 동타야? 그렇죠. 이거 넣으면 이제 동타. 나이스. 아유. 아유. 뭐 이건 당연한 결과지. 네. 보고 있을 필요도 없었어요. 아유, 훈이 너무 잘해. 네, 아이. 나 펑커 마스터 한 거 봐봐. 얼마나 잘 갖지면. 아, 그거는 솔직히 언니 감각이 좋으셔가지고 고마워요. 서로 칭찬 그만해. 훈훈한 거 그만해, 수리. 우리 너무 지금 훈훈하기만 하거든? 어, 너무 좋아. 아, 후반은 편을 바꿀 걸 그랬다. 왜 그 생각을 안 했지? 안 돼. 어? 야. 안 돼, 내 편이야. 둘이 안 떨어질 거 같아. 편을 바꿔놓을 걸 그랬어. 떠릴 수 없어. 연락처 교환해요, 일단. 좋아요. 버디 하나 갑시다. 아. 진짜 하나는 해야 되지 않냐, 솔직히 형? 아, 버디. 해야지. 창피한데, 이거. 버디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면 계속 하는 게 더 부러워, 나는. 아, 지겨워. 오우. 오우. 너무 재수 없었다. 재수 없어. 오우, 재수 없었어. 나도 보기만 계속하면 지겨울까 봐 가끔 답을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 굿샷. 굿샷. 감사합니다. 한결 같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잘 친다. 굿샷. 너무 좋았다, 이거. 나이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버디 해야지. 나도 버디 하고 싶다. 또. 프라진도 버디 한 두 개 정도 더 해야죠. 네, 열심히 금방 하겠습니다. 전반에 두 개 있죠. 나이스. 좋았어. 아, 이게 될 듯 될 듯 드라이버 맞으면 세 칸이 안 맞고 세 칸이 맞으면 퍼터가 안 되고. 골프랑. 진짜 골프랑 알 수가 없어. 오빠랑 저랑 똑같아요. 지금. 후반. 원 투 원 투. 아, 이번에 투 대하면 안 된다, 미안. 원 투 원. 원 투 원. 원 투 원. 원 투 원.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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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가 없구만, 용서가 없어. 진짜 나이스. 굿샷 완벽.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다. 출발하겠습니다. 잘 맞으니까. 이런 날은 하나도 안 피곤해. 그치. 맞아요, 맞아요. 27원도 치지. 완전. 아, 진짜 라베하고 이러는 날은 정말. 행복하지. 날아다니는. 내릴게, 야. 네. 나 근데 신기한 게 나 골프로 10년 넘게 쳤는데 아직 36화로 안 쳐봤어. 진짜? 진짜요? 진짜 신기하지? 네. 그 정도의 열정이 없었나 봐. 없었나 봐. 힘드니까. 어, 힘들어서. 해외 나가도 너무 더우니까 그냥 27화로 하고 적고. 367의 힘은 없더라고. 형 36 쳐봤어요? 아니, 27도 힘들더라. 정말. 아니, 근데 골프 정말 미쳐있는 사람들은 해외 나가면 무조건 36 치잖아. 막 아까워서라도 치잖아요. 응. 발리의 와이프랑 뭘 갔는데 이렇게 풀빌라 같은 건데 뒤에 문 열고 나가면 이렇게 조그맣게 풀 있고. 잔디밭이 쫙 있고 벼랑이야 저 끝에 절벽. 원숭이 두 마리가 이러고 있더라. 어머. 귀엽잖아. 그래서 빵을 하나 던져줬지? 이제 들어왔다. 근데 좀 이따가 자기가 밖에 되게 예뻐. 이거 봐봐. 문을 딱 열었는데 거짓말하고 한 100마리가 어머. 어머. 무서워. 자기네끼리 소통이 있나봐. 야, 저희가 하면 빵 주더라. 거짓말은 조금 한 것 같은데 100마리는 아니었을 거야. 체감이. 체감이. 진짜 거짓말하고 50마리는 더 됐어. 그 호성 탈출 마냥. 10마리만 되고. 그럼 어떻게 했어? 무서워서 일단 문을 다 닫고 들어왔지. 그래서 이제 일하러 나갔다가 왔다. 결국에는 어딘가로 들어와서 먹을 거 가져가더라. 진짜? 진흥이 진짜 대박이야. 깜짝 놀랐네. 원숭이 되게 무서워. 근데 골프장에서 이런 대화가 이게 뭐 소용이 있나? 편집 팔 거예요 어차피. 원숭이 이야기는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원숭이. 잘 맞은 것 같은데? 굿샷. 굿샷. 왼쪽으로 가는데? 굿샷. 야, 너무 잘 쳤어. 진짜 비가 막힌다. 코가 막힌다. 굿샷. 굿땅이지만 훌륭한. 굿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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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진 않지만 공이 발보다 밑에 있는 라이기 때문에 무릎을 펴지 않고 굽힌 상태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가주시면 훨씬 더 잘 봐주실 거예요.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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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치네. 아니, 잘 치네. 굿샷. 언니, 거의 스펀지. 진짜. 너 스펀지야? 아니, 먼저 스펀지. 나 설명해 주면 엄청 말을 잘하더라고. 응. 진짜. 아, 저 정도 치면 못 이기지. 그러게. 쉽지 않네. 드라이버 저렇게 치고 우드 저렇게 치면, 어우. 하지만 형 아직 동타예요. 내 공이 근데 자리가 안 좋을 것 같아. 아휴. 너무 좋다. 근데 옆에서 계속 얘기해 주니까 나도 생각하게 돼. 원래 막 치거든요, 제가. 아, 여기 뭐 여기 저기 시즌 되면 이쁘겠다. 그러게요. 아니, 되게 조경이 예쁘네. 나중에 저기 나무들 더 잘하고. 나무 잘하고 풀 나오고 이러면. 이쁘겠어. 이쁠 것 같아. 제공이 어디 있어요? 아, 거기까지 갔어. 잘 갔네. 오. 짧아. 올라가. 오. 짧다. 어, 벙전. 다행이야. 나 더 이상 벙커 실었어. 벙커 자신 있잖아요. 아니, 그때그때 쫄아가지고. 좋았어. 아, 안 좋았네. 아, 멀네. 생각보다 멀다. 아쉽다. 바람이 있어서. 2번밖에 없다. 버디 찬스. 타이트하게. 오! 오! 감사합니다. 오, 나이스. 조금만 짧았으면 내려왔어요. 진짜 타이트하게 셌다. 이건 기회야. 좋아. 긴가? 붕는데? 나이스 붙었다. 4미터. 이 지형은 지금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지형이잖아요. 그래서 헤드를 아래서 위로 올려치듯이 치시면 훨씬 더 잘 빠져나가세요. 근데 손목 쓰지 않고 할게요. 지금껏 헤드가 좀 돌아가면서 방향성이 조금 안 좋았는데 좀 더 그대로 쭉 보내주는 느낌으로 치셔야 해요. 좋아. 좋아. 몰라. 멀어 멀어. 괜찮아요. 자, 경민이 형. 전혀 그쪽이 아닌데. 나이스. 몰라. 몰라.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가라. 아 까비. 오케이. 나이스. 짧아. 아, 약해. 까비. 오케이. 안 부르네, 여기서부터. 자, 내면 파. 약하죠. 아, 약하다. 뭐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건 너무 하잖아. 이게 갑자기 잔디가 무거워졌어. 어. 너무 하잖아. 정민이 복인가? 네. 자, 또 동타예요. 와. 너무 우리 유심 동치 아니야? 이야, 이럴 수가 있나. 막상 막타. 진짜. 이번에는 승부가 나겠지. 다섯 홀을 비겼어? 네 홀. 네 홀을 비기면 이게 얼마야? 하하하하하하하하 베베베판이야? 베베베베판이야? 베베베베판이야? 정민이 요즘 뭐하고 지내에? 저는 요즘 현역가왕이라는 맞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현역 현재 가수만 나온다며? 네. 현역 가수 중에 또 경연을 하는 거예요. 독특하네. 그래서 다 잘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뭐 정민이도 워낙 잘하니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화이팅. 이야. 아름답다. 뷰티 뷰티. 진짜 뷰티. You are so beautiful. 감사합니다. 나 정민이 영화 하는 거 처음 봤잖아. 나 너무 울어나왔잖아 지금. 와 저 정도는? 영화는 레드큐밖에 안 하는 줄 알았지. 어휴. 아휴. 뭐라고 방금? 대리 뭐라고? You are so beautiful. 아휴. 나 지금 울어나왔어 진짜. 아휴. 잘한다 잘해. 나도 잘하고 싶다. 아이샤. 마음에 안 들어? 너도 좀 잘해라. 너도 좀 잘해. 너도 좀 잘해. 가볍게. 돌려서. 다시 그냥. 갔다 오면 되잖아. 다시.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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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한결같다 진짜 너무 좋으신데요 드라이버 비거리 어떻게 되지 한 150, 60 치나? 넘어갈 것 같은데 70? 오르막이라 그랬구나 70 정도 치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계속 앞에 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에 있는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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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기쁨의 세리머니 한 소절만 우리 현역하 거기에 나온 노래 한 소절만 거기서 레디큐 불렀어요 레디큐 한 소절만 해줘요 사는 개미가 없어 왜 자꾸 힘 빠지는 건지 넌 넌 나 지금 뭔가 반전이 필요해 한 컵 두 컵 우리 진짜 반전이 필요하다 대박 레디큐! 레디큐! 아 아이언 샷이 아니야 이게 아닌데 나도 아이언 샷이 안 돼요 지금 아휴 아이언이 이렇게 안 맞니 그래 아휴 거리도 얼마 안 남는데 센스전스 가자 어디로 쳐 어디로 쳐 소리는 뭐 소리가 진짜 내려와야 돼 어 내려왔어 아 걸렸어 저기 아 또 팔로만 쳤나봐 흰 말뚝 조금 지나서 그러니까 박혔어 팔로만 쳤어 팔로만 아휴 아 너무 예뻐 비유리포 진짜 예쁘다 감사합니다 공 구질이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잘 친다 아 이거 더 짧아 오늘 하루 종일 잡네요 레디큐 나이스 잘 쳤다 올라가나요? 아 짧았다 아 진짜 짧았다 맞바람 너무 심해 네 바람이 심해서 다 짧았어 스윙은 좋아하는데 까비까비 그래도 좋다 맞았다는 사실이 조국이 있어요 여기서 팔을 못 지키겠는데 또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잘했어요 아 잘 쳤다 나이스 나이스 진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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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좋으신데요 아 땡겨 나이스 나이스 비슷비슷해 포기 나나요 프로님 고응 적어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막아야 한다 막아야 해 나이스 오 나이스 들어갔다 자 프로님 버디팟 오 크다 크다 안 빠졌으니까 여기 또 빨라 어? 이러면 몰라 이러면 몰라요 프로님 보기 나올 수 있어 같은 상황이에요 들어갔다 오 아깝다 너무 종이 한 장 보기? 네 보기 나이스 나이스 보기 나이스 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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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다섯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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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파 싸움 야 약하다고 야 약하다고 야 약하다고 야 야 야 야 도났어 나이스 미쳤다리 왜 이렇게 잘 넣어요? 진짜 프로님이 너면 동타 빼면 우리가 한타 앞서는 상황입니다 우리 프로님은 늘 거야 사실 근데 이거는 프로돌도 쉬운 거리 아니거든 아 그래요 아 이거 또 라이드 엄청 많고 그래요? 어 내려면 엄청 심하고 막 그래 divides 자 발파 자 발파 유아 знать yeah 나이스 진짜 잘한다 전 사실 긴장 될 거거든 아 긴장 많이 됐습니다 사실 떨리는 거리인데 그러니까 빈틈이 없네 아 안다 작년됐다 큐! 역시 만만치 않군. 나이스! 좋아! 좋아! 나이스! 과학적 원리 아니야, 그냥. 나이스! 오, 좋아. 좋아요, 좋아요. 들어와! 아니야, 이게 아닌데.